디켓 오브 러브 공감의 10년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3국정감사 기록실 여성가족위원회 실린동 등산로 살인사건 전자발찌가 무엇인지 모르고 결혼했던 탈북 여성들의 피해 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그리고 많은 이슈들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정부 부처가 계속해서 멈춰 있습니다 작년 가을 유행했던 단어죠 무정부 상태 이를 막기 위한 국회의 견제의 권한이 적다면 늘려주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XSFM 23국정감사 기록실 여성가족위원회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 위원장입니다 건조관상입니다 유보좌관이 기운이 빠져있어요 후디를 재생산하겠습니다 보좌관으로써요 업무가 재생산은 낫는 거고요 욕을 얼마나 먹을지 지금 월요일이 다가오면 전문분야 후디 여러분은 지금 수요일에 듣고 계십니다 그렇고요 여성가족위원회 시간입니다 네 여가부 한부? 일부 일부 일부가 맞죠 부와 처가 있는데 여가부밖에 없죠 그리고 산하기관들을 소관하는 여가비 다른 상임위를 가진 의원들이 여기어서 추가로 일을 더 해야 하는 복수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일정은 짧고 의원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겸직이라고 하죠 그럼에도 소관 밖의 기관인 교육부를 불러서 청소년기본법 관련 사항을 재경부 중기벤처부를 불러 경력단절자 경제활동문제를 행안부를 불러 성폭력방지법을 따져야 하는 여가비는 보기에 따라서 정치인의 능력이 가장 크게 발휘되어야 하는 상임위입니다 네 소관하지 않는 부들을 불러야 하거든요 구성 보시죠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듯 보수정당은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관심과 열의가 없습니다 네 많이 들어오는 게 재앙입니다 전반기 정춘숙 송옥주 후반기 권인숙 단독 사회권은 21대 내내 민주당 몫입니다 1당 간사 변경 없이 민주당 비례 신현영 포함 10명 2당 간사 변경 없이 탈레반 비례 탈레반이시죠 우리 정경희 간사 그래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써도 되나요 탈레반 비례 국민의힘 비례입니다 탈레반 비례 정경희 포함 6 비교섭 기본소득당 용혜인 1명입니다 제주도 서귀포 위성곤 의원이 업무를 줄이면서 여가위에서 빠졌고 21대 마지막 여가위 위원 17명은 전원초선이 되었습니다 아 전원초선이에요? 흔치 않은 그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원초선이면 여기 전우석 감독 들어가도 별로 티가 안나겠네요 그럼 초승이 돼요 네 빅그림 매일매어에서 도와주고 있는 23 국정감사 기록실 잠시 후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카렌듈라코 추출물 65% 살리실릭애씨드 6가지 뿌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빅그린 중지성용 탈모샴푸 빅그린 카렌듈라 불규칙한 식습관에 인스턴트 먹다보니 없던 증상 생겨나네 답답하다 배변활동 시원하길 원한다면 먹어보세요 매일매화 상쾌한 하루의 시작 매일 보는 즐거움 매일매화 제조 극동의 집합 판매 TN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매일 조금씩 배변 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건강기능식품 매일매화 잘 팔리고 있습니다 기능성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물과 만나 최대 40배 팽창하며 장애 연동운동을 촉진시킵니다 이게 어릴 때는 그냥 다이어트식인 줄만 알았습니다 네 아닙니다 연동운동을 촉진시킨다 빨리 읽고 싶어가지고 연동운총이라 긁었네요 네 락토바실러스 혼합 유산균 17종과 현미배아 효소 분말 등 부원료로 기능성을 높였습니다 락토바실러스는 옛날 게임에 하는 몬스터 이런거지 않아요? 바실리스크 같은거 근데 락토로 시작한다고요? 약간 초록색이고 축축하고 그렇죠 유제품으로 공격을 한단 말입니까? 강력한 공격이 되겠네요 누군가는 싫어할 수 있죠 그렇죠 누구나 유제품을 잘 먹는건 아니니까요 아주 스몰 크기의 환으로 입안에 달라붙지 않고 편안한 몽롱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 포장으로 휴대하기도 간편하고요 화장실이 무서운 당신 매일매화로 개선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아주 어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장운동 촉진과 관련해서 약국에서 팔고 TBS 광고하던 그런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랑 비슷한데 좀 업그레이드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후회하는게 늘 많고 저는 자책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관련해서는 2021년 국감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여가부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요즘 너무 놀고 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자 차라리 그냥 노는게 나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여가부에 지금 한 번에 긴 얘기를 많이 하겠는데요 일관된 흐름은 이렇습니다 여가부를 없애고 싶어하고 그것은 현 정권 지지자들의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각종 예산들을 쭉쭉쭉 깎아놓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나쁜 일들이 더 벌어집니다 이 악순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본 애티튜드의 하나를 더하자면 띠껍습니다 네 보죠 이슈 하나 빈집 예산 민주당 신현영 양희원영 문정복 권인숙 허숙정 국민의힘 김미애 최승재 기본소득당 용혜인 여가부에서 마이크를 가진 사람 중에서 장관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화면에 예산이 삭감된 사업을 빼곡하게 정리해서 내보냈는데요 전액 삭감된 사업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성인지 이게 왜 원으로 오타가 났을까요 성인원이라고 쓰니까 유인원의 반대인가 다 큰 유인원이죠 성인지 교육 운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지역권익보호기관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가정폭력 예방 홍보 이주여성 폭력 피해 예방 홍보 북한 이탈 여성 폭력 피해 예방 및 지원 사업들이 전액 삭감된 사업들이고요 사실 전액 삭감라는 말은 없어졌다 보는 게 타당하겠죠 없어진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전액은 아니고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 20개 정도 됩니다 용혜인 의원은 이걸 보여주면서 여가부의 존재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건 정말 존재 이유를 물을 만한 삭감내역이죠 장관은 잘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무엇을? 삭감됐지만 잘하고 있다고 근데 돈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성 폭력 피해 지원이 120억 여기 나온 것 중에 여성폭력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합쳐서 120억 삭감됐고요 성소년은 대략 합쳐서 한 80억 정도? 아 80억이 100억이네요 이것도 100억 정도? 그렇습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예산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용혜인 의원이 지적한 것 중에 지난해 가정폭력이 22만 5천 건이 신고가 됐고요 성폭력은 4만 건이 발생을 했고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은 합해서 10만 건 정도 신고가 됐다면서 여가부가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지키기는 커녕 스스로 삭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된 사업들이 사라진 걸 소개해드렸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건들은 사실 우리 사회가 특수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지원을 중심으로 움직인 지가 얼마 안 되는 범죄들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코드예요 이런 사업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가부에서 스토킹 범죄를 전담하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나요? 그렇습니다 의제로 떠오른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노예제 폐지 관련한 특수한 분하청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럼 그건 1900년대 중반쯤 생겼어야겠죠 초중반쯤 생겼어야겠죠 지금은 왜 없죠? 100년 지났으니까요 그렇죠 이거 100년 지났습니까? 이런 문제 생긴 지 아직 전혀 자리도 잡지 않은 사회적으로 합의도 되어 있지 않고 아까 발생 건수를 다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방위 예산 삭감을 한다고 쳐요 정말 상황이 어려워서 그래도 타당성을 따져서 해야 되잖아요 이거 누가 할 말이냐? 무려 국힘 최승재 의원 말입니다 여가부 예산 삭감의 문제는 꼭 필요한 곳만 골라서 가차없이 잘랐다는 거예요 일단 아까 우리가 피해자 지원 중심 얘기를 했는데 핵심 사업부터 날렸다 그 핵심 사업이라는 것의 성격은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사업 종사자 인건비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쉼터 운영, 의료비 지원 이런 거 다 직접 피해자에 가는 거죠 이게 6억 9천만 원이 잘렸고요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가 8억 원 성매매 구조 지연 사업이 10억 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김현숙 장관의 답변이 저 정말 웃겨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쉼터에 모여 사는 걸 불편해하는 피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쉼터를 부숩니까? 쉼터를 각방을 쓸 수 있게 크게 지어야지 그러면 보통 어떤 쉼터들은 공적으로 쉼터라고 알려진 곳 말고 따로 숨겨놓은 데 만들죠? 그럼 그걸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쉼터에 뭐 구금했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 얘기는 재판을 들어가면 피해자가 불편해하니까 민사를 없애자고 말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렇죠 쉼터에 모여 사는 걸 피해자가 불편해하면 쉼터를 개선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 답변을 하면서 다른 의료비나 치료 지원 이런 것들은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바로 핑계가 바로 튀어나오더라고요 특이한 점은 이게 국회나 기재부에서 삭감한 게 아니고 자진 삭감한 사업도 많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없는 일이에요 어느 부처가 자진 삭감을 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가정폭력 상담소 예산, 여성폭력 방지 예산,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예산,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 등을 모두 삭감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그냥 집을 비우는 중인 겁니다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임위는 이번 정권에서 여가위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상임위로서는 같은 한 배잖아요 그렇죠 상임위가 없어지라고 빌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기재비 외통위 같은 데서는 사업을 삭감했다고 야당에서 따지면 여당에서 방어를 해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여야가 모두 이럴 수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는 여가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중에는 실제로 표가되는 총선 의제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안심귀가 관련된 홍보집원 사업도 다 여가 부과하죠? 네 이런 거 불러다가 경찰청장 부르는 일도 안행위에서 안 합니다 여가위에서 해요 국힘 의원들한테도 여가위에서의 활동은 중요합니다 이걸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도 조용히 있는 사람 몇 명 있더라고요 정경희 네 탈레반이거든요 청소년 예산 사업이 대거 삭감된 것에 대해서 한준호 문정복 의원이 질의를 하자 여가부의 이기순 차관과 김권영 청소년 정책관은 청소년 활동은 우리가 주는 예산 외에도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도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린 안 한다 지자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소리죠 이걸 들은 권인숙 위원장은 청소년 예산은 국비가 줄어들면 지자체에서도 줄어드는 매칭펀드의 성격이 있다면서 그러니까 같이 줄어든다는 거죠 네 국비가 줄어서 지자체에서도 난감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도 아니고 전액 삭감이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 지점이 좀 있습니다 어차피 엘리트 플레이어의 위원장을 잘 뽑지는 않으니까 권인숙 위원장은 진행에 가장 많이 개입하는 위원장이에요 사회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쓰고 사회권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의도를 여가없이 계속 드러내요 대신 이 업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까 효과적이죠 이런 특징이 있어요 권인숙 위원장은 유일하게 교과서에 계신 분이죠 그렇죠 권위자다 보니 이 지적에도 기존에 갖고 있는 인프라로 문제없이 하겠다고 말을 계속했어요 무슨 소리야 기존에 인프라 다 깎은 거 얘기했는데 지금 예산이 줄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대안을 보고해달라고 한 소리를 더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집에 세탁기를 없앴어요 예산 삭감을 통해서 빨래는 어떡하냐 기존 인프라를 통해서 하겠다 손빨래 하려고요? 기존 인프라는 손입니다 근데 어떻게 라고 보면 대안은 얘기 안 해요 양희원영 의원은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이 142억이 감축되었다면서 기본 사업을 없앴어요? 네 이 사업에 평균 참여 인원이 7천 명이 넘고요 상담원 15,000건이 넘는데 이걸 다른 부처에 이관도 하지 않고 삭감한 것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더 쉽게 말할 수 있지? 환경부가 기상청을 폐지한 것과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그렇죠 핵심 사업을 없앤 거예요 지금 평균 참여 인원이 7천 명이고 상담이 15,000건이 넘는데 이걸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없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그럼 기상청 업무를 대신할지도 안정한 거죠? 기상청 업무를 누가 대신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국민의힘 대선 캠프가 어떻게든 역할을 다 이괄하면 된다 그렇죠 이건 뭐는 고용노동부에 뭐는 어디에 새로 만들고 실제로 정의당 내에서도 일부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이걸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이다라면서 그건 겉에 얘기를 해석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기저에 깔린 심리를 읽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없애고 싶었잖아요 대안 냈습니까? 안 냈죠 그리고 그것도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각 기관의 고유 업무들 중에서 여성과정과 관련한 여성 청소년 문제와 혹은 가정과 관련된 특성 있는 업무들을 여가부에서 컨트롤 타워로 자문을 주고 지원을 해주는 그렇죠 그것만 해도 필요하죠 그것이 여가부의 원래 임무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관의 대답은 뭐냐면 기상청에서 날씨 정보 프로그램을 없앴어요 없애면 어떡하냐고 예를 들어 기상청 장관이 있다면 청장이겠죠? 청장한테 물어봤어요 청장이 네이버 들어가도 나옵니다 라고 답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관은 길지만 의미 없는 이야기들을 유려하게 반복했습니다 이게 되게 한동훈과는 다른 패턴인 게 물 흐르듯 딴소리래요 정말 16번의 수업 중에 15번을 안 나온 다음에 기말고사에 나와서 아무 말을 쓰고 가는 학생이 있죠 교수는 생각합니다 막을 수가 없다 이자는 그런 식입니다 김석 장관이 현재 국문학과 기말고사에 나와서 물질은 힘이다 막 쓰고 그 수준이긴 하네요 사업의 타당성, 부정수급, 다른 사업과의 중복, 재구조화 등등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삭감의 이유였어요 의원들은 계속 돈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고 장관은 계속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예산이 삭감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디테일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라고 있어요 학교폭력을 접수하는 센터인데요 117 센터는 각 시도경찰청에 설치가 돼 있는데 여가부와 교육부도 여기에 상담사를 파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에 따라서 요구되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이죠 청소년의 경우도 있고 또 여성 청소년의 성폭력과 관련된 학교폭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용혜인 의원은 117 센터가 접수하는 학교폭력 사건이 매 수천 건씩 늘고 있는데 여가부가 유관부처 협의도 없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을 했어요 상담원들은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유관부처마다 고용 승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기재부 예산, 나랏 돈 흐름에 대한 상식 한 가지 고용을 한번 날려요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곳을 다른 부처가 하겠대 그러면 고용 승계를 무조건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재부는 그 이전 부처에 줬던 돈보다 조금 증액해 주거나 바쁘면 증액을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안 주자 그러면 나중에 박만경영이었다고 장관이 한 소리 듣습니다 그러면 장관은 각 부장들을 갈굽니다 싫어요 그리고 없어지는 거죠? 네 용혜인 의원의 지적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대답을 했어요 용 의원은 그럼 여가부가 11년 동안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을 했냐 그런 거 했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운영되는 사업에 법적 근거가 미흡하면 사업의 효과성과 상관없이 그냥 예산을 삭감하고 보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 답변 패턴을 약간 봤던 게 그 성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하고 성과, 그러니까 반드시 존재 자체가 필요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같은 거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어서 폐지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돌려쓰기예요 계속 법적 근거 성과 법적 근거 성과 네 일부 그러니까 여가부는 사실상 나라의 모든 일을 다 돌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매년 여가부 국감 시간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치안과 안전이 되게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는데 치안과 안전을 무슨 수로 성과로 평가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무 일도 없는 게 좋은 일인 거잖아요 경찰 함부로 성과로 평가하려고 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경찰과 보수 정당이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박근혜 정권 때예요 이게 실적이 어딨어요 그렇죠 민주당의 허숙정 의원은 그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찾아왔어요 친절하게 누구?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열린민주당 비례 5번으로 자기는 절대 당선 안 될 줄 알고 그냥 블로그에 동네 이야기 쓰고 있다가 갑자기 끌려 들어온 이번 회기에서 가장 임기가 짧은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환경 및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직능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여가부 장관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말에 원전을 찾아온 거예요 출처를 조세재정연구원이 낸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인데요 여기서 여가부의 117센터 지원이 경찰청에서 설치한 긴급전화에 대한 인력 파견 사업이라면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숙정 의원이 짚은 그림은 뭐냐면요 보좌진들이 이걸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국가가 써놓은 정의에 들어가지도 않을 만큼 전통이 길지 않은 사업이다 필요해서 시작했는데 아직 완성되려면 한참 먼 사업이다 근데 이걸 뿌리 뽑는 중인 거다 라는 지적으로 속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인력 파견이니까 고용고조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도의 이야기겠죠 김현숙이 이걸 예산사감의 근거로 삼았어요 장관이 근데 해당 보고서에는 오히려 117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앗! 이런 이렇게 말하고 이 뒤에 수혜자의 범위가 이 사업의 수혜자 범위가 다양한 배경 및 환경의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어서 사업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 경찰이 하긴 어려운 사업이니까 이 보고서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잖아요 거기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내린 거예요 연장 필요가 있다 네 허숙정 의원이 이 보고서를 직접 봤냐고 장관에게 물어봤는데 김현숙 장관은 직접 보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어요 내가 최근에 본 문서라고 내 사표밖에 없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노동자들입니다 웃기는 일입니다 청년실업 대책을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 청년실업을 양산하고 있어요 청년실업 예산 다 깎았잖아 한준호 의원은 해당 사업은 여가부가 인건비를 지원을 하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를 고용해 지방경찰청 117센터로 파견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가부에서 예산을 삭감했으니 지자체에서 센터에서 상담사들의 계약을 종료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권인수 기원장이 이건 매칭펀드의 성격이 있다고 말을 해준 겁니다 여가부가 먼저 큰 돈을 팍 내고 그리고 지자체는 민선직들이 선심 쓰세요 조금 내고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매칭펀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체로 어떤 부처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게 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돈이 내려오고 거기에 지자체가 얹고 그렇습니다 여가부가 인건비를 지원해온 상담사는 많지도 않아요 34명이에요 그 밖에 안 돼요? 이 중 15명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직이었고 19명은 무기계약직입니다 정규직 하나도 없네요 네 김현숙 장관이 계속 뭐라 그랬어요 예산 삭감하고 없어진 사업에 대해서 시중일간 계속 지자체에도 관련 예산이 있다 없어지죠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상악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루 종일 했거든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못 봤습니다만 이런 김현숙 장관이 말한 사업들 국가가 즉 여가부가 1억 내놓으면 지자체는 500만 원 내는 사업들입니다 웃기고 있어 근데 실제 여가부에서 이 사업을 삭감하면서 지자체 교육부 경찰청에 이들을 대신 고용해 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실제로 네 이것도 김현숙 장관은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본인의 실제로 알려진 오피셜한 업무가 이거니까 다른 부처에 이관하기 네 그럼 다른 부처는 받을까요? 근데 기관들이 호응을 하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3명, 경기도에서 4명의 계약직이 이미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익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미 있었던 일이잖아요 김현숙 장관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미 유관부처 협력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네 따라서 117 전환은 이제 학폭신고센터는 유명무실해질 수 있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가부 파견 상담사들은 다른 부처 상담사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최대 100만 원가량 적은 급여를 받고 있었고요 고용기간이 2년이 넘어났는데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문제도 지적이 됐습니다 노동법 어겼고요 이렇게 상담노동자들에 대한 1차적인 폭력은 곧 사업 대상자 즉 청소년들에게 전가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과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폭력이 만연하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돈 얘기하면 여가부에 대한 얘기 최근의 그림 이만큼 볼 수 있죠 네 정말 계속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 참여를 몇 명 했지만 필리버스터를 해요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 여가부에서만 할 수 있는 이유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진짜 다른 부처로 이건 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곧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거기서 할 거 얼마 예를 들어서 양희원형 의원은 이거 얘기하면서 청소년 근로지원 사업인가요? 그런 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노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계약 관련 상담을 진행해 주는 거예요 근데 현장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고용노동부에 편입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 원래 고용노동부에 비슷한 사업이 있다고 근데 그건 근로지원센터 통해서 성인 노동자들한테 노무사들이 상담해 주는 서비스거든요 다른 얘기다 네 여기서 하는 사업은 직접 그들을 면대면으로 가서 상담을 해주고 심지어 사업체 찾아가줘요 가서 삼자대면을 해요 삼자대면을 하고 왜 이 아이를 착취했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성인 노동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가부가 따로 필요했던 이유를 이번 정권이 본의 아니게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일 같은데 솔직히 여가부의 전문성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청소년과 여성과 가족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문 부처를 이관했을 때는 그만큼 그들에 대한 이해가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올라가야지 그게 관여가 가능한 거죠 근데 그게 안 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정쟁 구도 속의 여가위 혹은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 이상하게 한국 21세기 정치는 세대에 따라서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아젠다가 갈라서 있습니다 앞세대는 주로 민주당에 뒷세대는 주로 소수정당에 많이 있어요 물론 터프로 대변되는 인사도 있습니다마는 저쪽 국민의힘에 그들과의 관계를 말할 시간까지는 없을 것 같고 민주당이 사실상 이희호 여사의 이니셔티브로 인해서 끌고 온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들의 정신은 다 여가부의 노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구멍도 숭숭숭 뚫렸지만 여기까지 끌고 온 일들 이게 무너지면 진보정당의 아젠다도 통할 리 없어요 이게 무너진다는 건 제가 자꾸 정경이를 가지고 비유를 하게 되는데 이게 무너진다는 건 탈레반이 집권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습니다 여가부의 이슈는 두 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노력하였으나 이슈들 탈북민 여성이라는 사각지대 국민의힘 지성호 이거 좀 다른 얘기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앞에 있던 거랑 탈북민 얘기예요 국내 탈북민인의 75%는 여성입니다 북한 내에서의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한국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25%가 한국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어요 4명 중 1명꼴입니다 네 그 사례들로는 전자발찌가 뭔지 몰라서 결혼을 했다가 이혼소송을 한 것 성폭력이라는 말이 뭔지 몰라서 자기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 네 이건 20세기에 되게 흔한 인류의 상황이었잖아요 탈북 과정에서 보호를 담당하는 군인이나 신변보호 담당관에게 피해를 입은 것 이거 되게 여러 번 소개해드렸을 거예요 저희 방송에서 네 이거 뭐 이번에도 얘기가 됐었어요 외통위에서도 이렇게 상식에서 벗어난 피해가 굉장히 비밀비재합니다 그래서 지성호 의원은 국감 내내 탈북 여성에 대한 보호를 요청을 했는데요 봅시다 네 탈북민 여성에 대한 이해는 또 그냥 우리로 생각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나만 출생 출생 여성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혀 다른 사회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교차성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한국으로 이민을 왔다 네 그러면 아마 성별과 관련된 문화인식이 앞으로 벗어나야 될 게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챙겨줘야 될 게 우리가 그렇겠죠 그것에 아주 순화된 사랑의 불시착을 보십시오 엄청나게 순화된 거죠 사랑의 불시착 네 아무튼 북한은 성차별이 남한보다 매우 공고한 사회고요 성폭력에 대한 기본 인식도 떨어집니다 생각해보면 지금도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남한에 많잖아요 어 그렇죠 뭐 전 세계에 많아요 네 그럼 북한은 그 말 자체가 없겠죠 없죠 네 그런데 이제 탈북 여성 지원 사업은 이주 여성 지원 사업의 일부로 진행이 됩니다 네 뭐 그렇죠 그리고 비트넘 여성이나 뭐 태국 여성 뭐 기타승 등과 다 똑같이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주 여성과 탈북 여성이 처한 상황은 사실 매우 다르죠 성인지 교육부터 맞춤형으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죠 네 실제로 2021년에 여가부에서 관련 연구 용역을 맡겼는데 이제 맞춤형 매뉴얼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생긴 게 당연히 없고요 네 그리고 탈북민 청소년도 사실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주 청소년 사업의 일부로 다뤄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건 내년부터는 아예 민간 위탁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여가부가 없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아 기상청 얘기 똑같네요 네이버가 있습니다 네이버? 네 그렇죠 그래서 탈북 여성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원센터가 있어도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요 전국에 총 10곳의 탈북민 여성 지원센터가 있는데 소재지가 탈북민 여성 인구 분포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 이거 초안 통과된 다음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이죠 네 이를테면 광주에 하나가 있는데 광주에 거주하는 탈북민 여성이 통계상으로 45명이거든요 근데 경북에 900명이 없습니다 근데 경북에 하나도 없어요 아 네 그냥 광역시면 되겠지 이런 거죠 그러게요 근데 제일 많은 곳은 충북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도 없습니다 당연히 인력 문제도 있어요 센터별로 상담원이 한 명입니다 그러면 이러면 문서 처리하다 하루가 끝납니다 이러면 사실 센터별로 상담원이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업무가 많잖아요 그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도 그렇죠 새로운 일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또 보고서에 써야 될 건 있어야 되니까 뭘 사업을 만들긴 했어요 찾아가는 상담을 하는데요 정부 접근성이 워낙에 떨어지니까 그런데 출장비를 안 줘요 도보 네 그냥 지원 대상을 발굴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탈북민 여성도 아까 경북 충북에 제일 많이 산다고 했죠 시골에 많이 살죠 그럼 거기에 혼자서 상담원이 대부분 여성이겠죠 찾아가서 상담하기 어려워요 어렵죠 위험하죠 그 사람한테도 그렇죠 네 우리가 이게 이제 그 국감이 쓸모있는 이유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면 이런 엉성한 곳들이 생겨서 그걸 또 찾아보고 고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면서 가장 슬픈 게 그거죠 이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이게 바뀔 거라고 예상 안 해요 기대 안 해요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할 뿐이지 다만 보좌관들이 열심히 일했을 뿐이에요 빈 게 있으니까 그런데 고쳐지거나 나아질 가능성은 없죠 지성호 의원은 좀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당사자성이 좀 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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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실제로 본인이 이제 북한 일궐 활동가로서 현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일 심각하게 보는 게 탈북 과정에서의 인신매매인데요 올해부터 인신매매 방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현숙 장관이 업무보고 순서에서도 올해의 성과로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법안에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탈북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는 아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도구가 없군요 이거 수집하는 관련해 아예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호 의원이 여가부 차원에서 탈북민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일선에 배치를 해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영상 보시면 진짜 절박하게 질의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본 어떤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호소를 합니다 의원실 들어와서도 굳이 굳이 아름아름으로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지성호와님 태영호 만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성호 의원은 본인 의원실을 아예 상담센터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당은 지금 통일부를 축소시켰고 여가부를 없애고 있어요 이 문제는 더 나빠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김현숙 장관은 줄곧 통일부와 논의해보고 챙겨보겠다라는 답밖에 안 했어요 당연히 그렇죠 나 사표 냈다 네 그래서 지성호 의원이 핵심을 찌릅니다 답답했는지 통일부는 정체성상 그런 사업을 내기 어렵다 이 국민의인 국회의원의 말이 곧 여가부는 꼭 필요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여성의 문제와 청소년의 문제니까 여성과 적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대로 옮긴 말이에요 나 공천 안 된다 어차피 무서울 게 없다 그렇죠 이게 부처별로 쪼개져서는 해결이 될 수가 없고 우선순위에서 밀릴 거고 전문성도 발휘될 수 없다는 거 혹은 이준석 땅 가서 비례받을 거다 등 네 그래서 여성 청소년 문제의 특수성을 알고 있고 당사자 절박함을 좀 아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니까 우리가 너무 와닿죠 여가부는 이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데구나 맞습니다 아까 위원장 얘기했는데 사실상 이번에 여가부 쭉 쳐다보고 있으면 위원장이 장관 일도 같이 해줍니다 맞아요 장관 자세 태도 답변 다 교정해줍니다 국무회의에서 했어야 할 말까지 얘기해주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전임 장관이 코치해주는 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은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고 진심으로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런 여가부 시간이었습니다 이치우 보셨습니다 XSFM입니다 불규칙한 식습관의 인스턴트 먹다보니 없던 증상 생겨나네 답답하다 배변활동 시원하길 원한다면 먹어보세요 매일매화 상쾌한 하루의 시작 매일 보는 즐거움 매일매화 제조 극동의 치팜 판매 TN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카렌듈라 꽃 추출물 65% 살리실릭 애씨드 6가지 뿌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빅그린 중지성용 탈모 샴푸 빅그린 카렌듈라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번 회기에서 여가위 시간에 정경이를 만나야죠 데려왔습니다 장면 하나 정경이의 신사협정 최근 장르를 여가위가 추격물로 바꿨잖아요 그죠 추격물라는 건 빌런이 하나만 도망가면 안됩니다 둘이 도망다녀야 돼요 완성되었어요 러닝맨이죠 그래서 시작부터 다들 예민했어요 러닝위민이죠 러닝위민이죠 시작 멘트가 자격이 없다 거의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정경이 의원이 신사협정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4가지 규칙을 제안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처음에 5가지라고 말했는데 4가지밖에 말 안 하더라고요 너무 내가 잘못 들었나? 자막이 잘못됐나? 이러면서 계속 다시 봤는데 다섯 번째 규칙은 이제 정경이 의원의 마음속에만 있는 걸로 저는 그걸 태정태세 문단화법이라고 합니다 그 답을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5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보면은 의사진행 발언과 자료 요구는 하기 전에 공시를 할 것 의사진행 발언은 여야 각각 3회로 제안할 것 자료 요구는 질의 시작 이전으로 한정할 것 질의 중 끼어들지 말 것 그냥 평소에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도 안 지켜졌을 것이란 걸 우리가 듣자마자 알 수 있죠 지키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경이 의원이 우리 이러자고 했다라고 네네 네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신사협정이다 이것들아 그런데 정확히 20분 만에 본인이 있겠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여가위가 계속 파행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아서 제가 오늘 새로운 신사협정 차원에서 새로운 모델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걸 건의드릴 테니까 이걸 부디 해 주십시오 여가부 장관을 하거나 아니면 후보자로 지명되려면 뻔뻔하고 낯짝이 두꺼워야 가능하구나 라는 정말 황당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국감에 나와서 지난 1년간에 우선은 신사협정을 제안한 정경이 관사님이 제 발언에 먼저 끼워주시고 또 아까 3분으로 임사진행 발언 제하자 그러더니 먼저 초과하면서 깨시고 잠깐만요 제안을 하시지 마시지 지키지 못할 거면 잠깐만 멈춰주시고요 발언하는 나중에는 서로 얘기하지 않는 거를 계속 원칙으로 삼아 나가도록 하죠 네네 일단 발언하는 와중에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막판에 목소리가 커진 건 용혜인 의원이 참전했기 때문이고 앞에 얘기했던 거는 20분 전에 정경이 의원이죠 우리가 신사협정을 하자 그리고 20분 뒤에 처음에 발언하는 마이크 잡은 목소리는 신현영 관사죠 야당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목소리 높여가지고 막 딴소리하는 게 정경이 의원이고 그럼 우리는 분명히 해석한 야 이것들아 나 신사 아니다 신사가 아니긴 하죠 베이크다 네 몰랐단 말이야 아무래도 젠더 퀴어는 아닐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한낱 남염이었다 이 발언은 네 이후에도 파행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정경이 의원이 좀 빠지지 않고 자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정쟁도 없으면 성경 얘기하면서 성소수자 때리기 이런 거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죠 파이팅이 없으면 안 되는 같은 느낌이에요 네 싸움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는 성경의 소유자 그렇습니다 21대 국회의 터프의 거목 터프의 거목 정경이 의원을 만나셨습니다 자 우리 장관 얘기해야죠 이번 정부의 특징은 장관들이 국회와 싸우려고 한다는 점이죠 그렇죠 그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표 낸 놈이죠 그렇습니다 배쬐나 네 심지어 젠버리 사태 때문에 욕을 먹다가 국감전에 운 좋게 사표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후임자가 튀어서 그렇죠 다시 국감장에 앉았으니 얼마나 빠개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도망을 가봤는데 한 명은 아직 임명이 안 됐고 한 명은 현임이에요 잡혔어요 한 명이 그럼 현임은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사표 낼 때만 해도 아싸 국감에서 젠버리 얘기 안 듣는다 이러고 나갔겠지 그렇죠 근데 솔직히 억울하죠 젠버리 관련해서 정부에서 사과한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번 국감에 대한 장관의 답변 중 하이라이트는 이거였습니다 보죠 대회 운영이 사실은 거의 정상화됐었습니다 8월 7일쯤에 패영식과 케이팝으로 저는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뒀다 젠버리가 패영식과 케이팝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패영식은 우리가 이제 전광판에 거대한 김건희 여사 얼굴이 나가면서 퍼스트레이디 김건희 이렇게 나왔던 그것만 하는 거고 네 국민 중 랜덤으로 뽑았다고 할 수 있는 저도 용산에서 심영화 보고 새벽 3시에 젠버리 대원들이 지친 표정으로 서울 밤거리를 걷고 있는 걸 봤어요 이게 전북과 서울의 많은 분들이 이 친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보셨단 말이죠 새벽 3시였고 인솔자도 아이들도 모두 외국인이었어요 근데 서울에 용산 밤거리를 걷고 있었거든요 저랑 진짜 다른 장면을 보셨네요 저는 입국할 때를 봤거든요 아 기분 좋을 때 제가 그때 인천공항에 있었어요 아 휴가 가실 때 휴가 갔다가 제가 귀국할 때 딱 봤어요 제대로 운영이 됐다면 젠버리가 대원들이 낯선 서울 밤거리를 헤맬 일은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잘못을 해서 혼이 났더라도 콘서트 하나 보여주고 때웠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콘서트를 보여줄 수는 있어요 아니 아니 콘서트 보고 나서 운영 그지가 치면 욕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젠버리 단원들이야말로 대원들이야말로 랜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많이 지적했잖아요 케이팝을 모르는 대원들은 뭐가 돼 실제로 고생했죠 그 자리에 앉아서 고문당했죠 그리고 케이팝이 젠버리랑 뭔 상관이 있어 자 지금의 주인공은 장관입니다 사표는 이번 국감에서 문정복 의원이 태풍 대비도 안 되어 있었다고 지적을 하자 장관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 대박 태풍이 왔을 때 경로를 저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경로에 따라서 어떤 지역으로 갈 것인지 어디 기숙사를 사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기상청이 없어졌나 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정복이 한 달 전에서 잘렸는데 한 달 전부터 예보가 있었어요 라는 말이었어요 용산구청장이 헬로윈을 일종의 현상이다 라고 말할 때와 발화 방식이 아주 비슷하죠 우리 책임이 없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천재지변이라는 말을 끌어다 댑니다 이 습관은 세월호 참사 때부터 비롯됩니다 1년 전 국감에서 젠버리를 준비하고 있는 현장에 다녀온 이원택 의원이 여기 지역구였죠 여기 지역구죠 배수 문제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그리고 정확히 태풍 폭염 폭우 해충 감염에 대한 대책을 물었어요 다 얘기했어요 정확히 지금 내가 갔는데 안 돼 있다고 장관이 정확하게 다 대비가 되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원택 의원이 이 책임을 역사가 물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게 정확히 맞아 들어가서 화제가 되었죠 그죠 그땐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네 네 이 영상을 지금 다시 보면 소름돋는 게 일어난 모든 문제를 이현택 의원이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야 제가 그때 후회했습니다 야 송아진계라고 다 우습게 볼 게 아니다 유능한 사람이 있다 장관은 준비가 완벽하다고 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벽하다 태풍 경로를 모르지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놔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태풍 경로를 모르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워요? 지금 그 얘기가 장관이 하고 있는 얘기죠 그리고 태풍 경로라는 게 그렇게 다이나믹하지 않잖아요 무슨 그렇죠 아무리 우회전 슈처럼 날아오지 않잖아요 이거 봐요 날씨 대비라는 게 이렇잖아요 장비를 돈 들여서 다 준비해놓습니다 해가 쨍쨍 오면 안 씁니다 그렇죠 그런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현숙 장관이 하지 않은 건 잼버리 대회 운영위원회에서 하지 않은 건 그거잖아요 잼버리 중간에도 기자한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그럼 현재 안전에 대한 대책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미 매뉴얼상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를 보강을 해서 오늘 중으로 회의를 매뉴얼상 추가적으로? 매뉴얼상 있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한 거예요 사후에는 경로를 모른다고 했으나 사전에는 완벽하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한 겁니다 국감장에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태풍이 왔을 때 경로를 저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경로에 따라서 어떤 지역으로 갈 것인지 어디 기숙사를 사용할 것인지 파행이 아니었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잖아요 그렇게 답변 장관은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보죠 조직위에서 사무국에서 제가 오전 질의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허위보고에 가까운 부실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튼 내 잘못 아님 그러면 허위부실보고를 한 사람에 대한 책임은 또 어떻게 물을 것인지 또 하나 합법의 특징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리는 쪽으로 어떻게든 핑계를 댑니다 그냥 저는 여과의 전체 영상 보면서 그냥 영혼을 반쯤 빼놓고 시뮬레이션 선택지 하는 게임 있잖아요 그런가 보면 괜히 어떤 선택지를 누르면 저 사람 저 캐릭터가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해가지고 괜히 너무 어떻게 봐도 정답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눌러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2회차 약간 그런 정도의 2회차 태도와 제 마음으로 이걸 해볼까 약간 그런 이제 피곤해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안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이제 안 피곤해 이제 피라테스 열심히 다니나 봐 아주 눈빛이 아주 호전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체육관에 열심히 다니든지 하나 봐 이게 제가 그 앞에 장관이 문재인 정권 마지막 장관이 정영애 장관이잖아요 이 사람은 영혼 한 20-30% 빼놓고 왔다 뭐라고 하면 영혼을 아예 집에 두고 온 사람이 그 다음 장관이 되잖아요 함부로 정치 혐오하면 안 되겠다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김현숙 장관의 존재감은 그렇습니다 엘리트 플레이어 확인하시죠 기본소득당 비례 용혜인 여가부 내년도 예산안을 탈탈 털어왔습니다 예산 지적한 의원들 정말 많지만 종합적으로 다른 건 용혜인 의원이었고요 각 사업 얘기로 들어갔을 때도 굉장히 해상도가 높았습니다 사실 여가의 국감은 용혜인 의원 지리만 모음은 그냥 요약 끝입니다 훌륭해요 간결하게 여가부의 모든 문제를 요약하고 가장 강력하게 제시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아무도 김현숙 장관의 띠꺼운 말투를 깔아뭉개지 못하고 말려들어갔거든요 점잖게 가다가 졌어요 네 말려들어가서 고성이 나온 거죠 의외로 유일하게 용혜인 의원만 깔아뭉개고 효과적으로 질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고난 싸움꾼 네 이이고 그리고 어제 외통일 시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저 의원실은 의원실만 유능한 것 같다 용혜인 의원실은 손발이 참 잘 맞고 그리고 의원실의 보좌관들도 되게 신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영감이 레토릭을 본능적으로 잘 짜는 걸 아니까 뭘 던져줘도 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다른 마이너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안 가지고 있죠 기본소득당에 대해서 네 이 정당의 과거 행적을 보면 좋다고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이 정당이 인기가 올라가고 커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된다 다만 용혜인의 자력이 너무 뛰어나서 이게 안보호일 뿐이지 그렇죠 관련한 이상한 일이 있죠 최근에 전국 어디에를 가나 기본소득당 플래카드를 보면 지구당 위원장이나 그 동네 정치인이 안 나와 있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이렇게 써 있고 용혜인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저 경남 거창에 가서 봤습니다 어딜 가나 다 있어요 이렇게 하는 현재의 대한민국 정당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유당과 기본소득당 그 정당의 오너임이 완전한 오너임이 분명한 케이스고 자유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내부 구조를 좀처럼 공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뭐 아주 좋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스타니까 이 사람을 밀어주면 우리 인지도 싼대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합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한 정당 정치는 그렇게 굴러가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 요새 제3정당 어쩌고쩌고 난리인데 기본소득당의 형보를 앞두고는 이상하리만치 언론에서 아무 말 안 하는 느낌이네요 과연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이 한 배가 맞는가 한 배를 탄 것이 맞는가 입장이 동일한가 기본소득당 내부에서 용혜인을 바라보는 눈빛은 현재 어떤가 이게 되게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용혜인 의원 본인도 선거법 개정이 되는 걸 봐서 앞으로 어떻게 처신할지를 이야기하겠다고 하는데 그 처신이 당 모두의 운명인 것과 동일하게 보이는 건 당은 원하지 않는 일일 겁니다 참고로 저는 오히려 이 두 의원의 처신이 갈라진 게 되게 독특해요 조정원과 용혜인 그렇네요 무의미한 말 이럴 줄 알았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 신현영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정책 질의를 한 게 돋보였고요 이번 여과위는 참 정쟁 사안의 다 그리고 예산 얘기와 젠버릴 얘기가 전부였는데도 필요한 숫자를 되게 잘 찾아내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걸 뻔하지 않은 데이터로 증명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걸 블로그에 잘 아카이브 해줘서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거 너무 고마워요 네 이런 거죠 의사가 정치인이 돼서 말 잘하는 사람 찾는 게 되게 어려웠고 이해를 깊이 있게 할 줄 아는 사람 찾는 게 어렵고 다만 이 사람은 이제 마포갑에 출마를 할 겁니다 높은 확률로 김빈 행정관하고 붙겠죠 그때 당원들이 현역인 이 사람에게 표를 주지 않는다면 그건 의료법 때문일 거고요 여긴 대체 누가 나오는 거야 미스테리 미스테리 조정원 못 나온다고 제가 예측했죠 아니 지구의 모든 사람이 마포갑에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최근에 얘기 들으면 일단 논간 안 나오고 포기 안 한 것 같은데 다음은요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향을 한준호 의원입니다 나긋나긋하게 예산 삭감의 문제점과 잼버리 사태의 책임 소재를 이해하기 쉽게 따져물었습니다 김현숙 장관은 용혜인 의원에게는 답변을 못했고요 한준호 의원에게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대 양당 모두의 방송인 출신 국회의원은 늘 많았습니다 보통은 기자 출신이 좀 더 우세했습니다 아나운서 출신은 드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나운서 슬래시 기자로서 가장 성공한 연예인 연예인은 아니고 정치인은 정동영 전 장관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 정도가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좀 더 기자죠 이 사람들은 한준호 의원은 좀 더 아나운서죠 그리고 방송사 출신이 넘어온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말을 번드르르 하게 하는데 자기 콘텐츠가 없어 보이고 자기가 만들어 오는 내용은 별로 없어 보인다 거기에 좀 안 들어 맞는 인물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한준호 의원이요 이번에 감사원 때릴 때 무시무시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저는 못 알아들었거든요 로그가 뭐가 어떻게 다루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 수학과 나왔잖아요 감사원의 통계조작 고발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지적한 인물이었어요 지금 여가위에서 얘기하게 됐는데 의외의 수학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그대로 나올 겁니다 국민의힘 비례 지성호 젠버리 얘기 딱 한 번 했고 이외에는 전부 탈북 여성 청소년 얘기를 했습니다 평가와 여러 가지로 갈릴 수 있지만 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지리도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그래서 진정성을 저는 느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끝으로요 국민의힘 비례 최승재 의원입니다 국힘 커터입니다 제가 찾기로는 국힘에서 거의 유일하게 청소년 관련 질의를 준비해서 장관에게 예산 사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승재 지성호 모두 특정 직능 관련된 비례대표였고 본인이 그 직능 관련해서 맡았던 단체에서 부정수급과 관련된 이슈를 모두 가지고 있고요 자기 해먹는 거 말고는 잘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기도 하고요 최승재 의원은 모르는 분들이 많을까 봐 이 사람은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그때 저거 뭐였죠 저 미성정당 자유한국 미래통합 아 맞아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였나요 그렇죠 미래한국당 비례 미래한국당 비례로서 당시에 더불어시민당 비례 이동주 의원의 카운터 파트너였습니다 이동주 의원이 소상공인 관련 대표였잖아요 최승재 의원도 소상공인연합회 출신입니다 소상공인 당이라는 게 있었네요 맞아요 소수정당이 있었어요 호바 달랍시고 자기 넣어 달랍시고 추파던지는 정당들이 있었죠 저는 못 나온다고 들었는데 저도 사실 최승재 의원은 그때까지만 보고 전혀 아무 기대도 없었고 그냥 저렇게 위성정당으로 소상공인 문재인 정권 타파하면서 들어온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국감에서는 의외로 지리를 조금 성의있게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맞다 이 사람도 마포갑이라고 진짜요? 다 우리 동네야 마포다 유니버스 나도 나가지 그럼 돈은 세지 여성가정 위원회 시간이었습니다 마포갑 유니버스 내일 이 시간 흥목노동위원회 시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절반쯤 달려 세명의 노동자 물러갑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